안녕 안녕 놔 제발 일단 내 말 좀 알개가 세쌍이야 그 돌연변이 나비는 하나밖에 없어 우리 엄마가 디자인해서 만든 브로치 근데 저 나비가 왜 오빠 벽화에 있어?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물었을 때 그때 아니라고 했어야지 나 도망 안가 그러니까 더 이상 따라오지 마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따 얘기해 됐습니다 나 고생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흉시해 남자가